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게 용어정이 중계대상물 공인중계사제도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하는 28페이지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부터가 결정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업 공인중계사라고 불렀죠? 따라서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업 절차를 보고 한번 다시 교제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절차가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등록, 즉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계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계사법상은 자격 취득하지 않고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도 자격 취득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변호사는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입니다. 무조건 공인중계사법상은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리고 실무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중계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신청을 하는데 등록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지장, 군수, 구청량입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까지를 해줍니다.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문서로 통지해줍니다. 통지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요.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개시하지 않냐면 휴업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업신고도 안하고 업무개시도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무단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법에 의하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도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보정설정 등록신청할 때 보정설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등록처분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즉, 무등록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인데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등록신청하면서 등록해도 되고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해도 됩니다. 업무개시 전에 해도 된다. 업무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장등록, 보정설정 모두 등록증 교부전에 해야 됩니다. 왜? 등록인장을 이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따라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 보정설정해도 된다는 액스입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하면 된다. 등록신청시부터 맞는 말이고요.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설정도 업무개시 전에 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다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한다. 이건 액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여부를 확인하고 보정설정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지체 없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 따라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주니까 업무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 전에 보정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신청 단계에서 아직 등록처분이 있기 전에 입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중개업자입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러나 등록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 등록증 받지도 않고 인장 등록도 안 하고 보정설정도 안 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무등록중개업자는 아닙니다. 왜? 개업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 등록거정의가 등록한 자이기 때문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등록처분이 있으면 등록을 한 거거든요. 등록처분은 있었기 때문에 등록처분 통지 받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중개업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약집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맨 위에 등록이라는 것은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즉 등록대장에다가 등이 뭡니까? 오를 등자 우리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록은 기록할 때 록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대장에 이분 중개업할 것이다 하고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자 등록관청입니다. 양가로 1번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영통구라면 수원시장이 등록관청이 아니라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시험에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엑스입니다.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하고 비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구를 비자치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등록의 성질인데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입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즉 매매계약을 중개했으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행위다. 따라서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등록 취소처분이 없어도 동그라미 3번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그 기역, 리언, 디겟, 리얼 이 네 가지 빼고는 무조건 등록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기역, 리언, 디겟, 리얼 이 네 가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억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한 경우 리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디겟,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리얼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당연히 이런 것은 등록 안 해주겠죠.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다른 법령 위반이 뭐가 아니냐면 세금 체납하고 있으니까 재산세 연체하고 있으니까 재산세가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냈네요. 이러더라고요. 세금을 안 내면 인허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빼고는 중개업소가 너무 많아서 등록 못 해주겠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되고 이 네 가지 빼고는 기속행위입니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잔데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제외 동그라미 하십시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외니까 등록 신청할 수 있냐 없냐 두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소속 공인개사는 등록 안 됩니다. 즉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개업 안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개사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 안에 소속 공인개사 제외한다는 말 뜻은 소속 공인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속 공인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등록 신청 가능하고요. 소속 공인개사는 등록 신청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폐업을 해도 결격사유이니까 등록 신청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세 번째 법 7638호 부칙 제6조 양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 줄에서 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선비사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고요 법인 회사입니다. 회사 이렇게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부칙 개공 이 자격을 치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종전 제출 서류는 또 제출할 필요 없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 수습을 포함합니다. 이 실무 수습을 포함한다 이 말은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무 교육 프로그램 안에 실무 수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계약서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을 강의합니다. 강의만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지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등록 불가능 이라는 뜻입니다. 30페이지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인데요. 메뉴 박스 리언에 실무 교육 수료 수료 사본을 제출 해야 되는데 단 실무 교육을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 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 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따로 수료 증을 제출할 필요 없고요. 디귿 여권용 사진 제출 해야 됩니다. 옛날에 반명한판 사진이었는데 개정됐습니다. 리얼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 해야 되는데 다만 중공검사 중공인과 사용성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중개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됩니다. 자 이게 공통적 서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우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업의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기억해보니까 보정 설정 증명서류 신원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록 신청 서류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리언에 보면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 않고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지난주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등록 신청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요 자격증 언제 떴는지 다 뜨더라고요 전산에 그래서 자격증 사본은 등록 신청 할 때 그 다음에 군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모두 다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51번 우리 핵심비교정리 51번 51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요약집 요약집 248페이지에 보면 248페이지 1번 2번 3번에 있는데요 즉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미제출 248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 등록관 정의 시 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상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산에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뜹니다 자격증 있는지 여부가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해야 됩니다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죠 시도 조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 신청 동그라미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동그라미 5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동그라미 6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요 4개는 시 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해야 됩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처음에 자격증을 합격해서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맨 밑에 등록기준 인데요 등록기준 중요합니다 개인 등록기준 이 두가지고요 실무교육 사무소 확보 두가지니까 31페이지 왼쪽에 있는 거는 시험에 잘 안나오고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오른쪽에 법인의 등록기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 등록기준이 중요한데 단 이 법인의 등록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이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등록기준에 보면은 그게 박스에 51페이지 31페이지 오른쪽 밑에 박스에 1번 첫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이어야 하고요 협동조합 인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명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된다 X 주식회사 아니라도 됩니다 상법상 회사이면 되고요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이라도 되는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제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만자가 들어가 있네요 만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맨디에 24번에 보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맨디에 핵심비교정리 이 부록에 있잖아요 6가지는 겸업해도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 것 시험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대나 X입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고요 대표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임원 사원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임원 밑에 근무하는 주식회사 평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으면 된다 임원의 3분의 1만 실무교육 받으면 된다 X입니다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 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성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과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되는 사유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고 보정설정금액은 2억원 이상이죠 31페이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양가로 6번 등록처분 통지입니다 등록처분 통지 며칠이라고 했어요 등록처분 통지 7일이내죠 7일이내에 등록처분 통지 7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등록처분 통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등록증 교부 재교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록증 교부는 보정설정여부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등록관청이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 있죠 중개업 등록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1번에 등록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 우리 핵신비교정리 맨 뒤에 부록에 25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신고사항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등록취소 업무정리 등 행정처분사항 통보됩니다 자격취소 자격정리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고용 고용관계 종료신고사항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이중등록금지인데요 이중등록 이건 우리 프린터 맨뒤에 핵신비교정리 프린터 53번 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이라는 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자 이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등록 그 다음에 이중소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가 있고요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처벌하는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지급이 있습니다 이중지급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겸업 겸업이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겸업이 이중지급이죠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인계사의 경우에 절대적 지소사유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인인계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인계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지소 사유입니다 소속공인인인계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중지급을 하게 되면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이중지급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6개 외에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즉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이중계약서 이중지급은 징역벌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이라는 말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등록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인데 무등록중개업입니다 무등록은 첫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요 원초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이고 후발적 무등록이 있는데 후발적 무등록은 개인사망 법인해상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신고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이 있는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 이게 원초적 무등록인데요 태생적 무등록인데 무등록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결격사유 즉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었다 해도 곧바로 무등록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로소 등록을 취소해야 무등록이지 취소사유에 됐다고 무등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피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이 됐습니다 개혁공개사가 또는 파산선고받았습니다 개혁공개사가 파산선고받고 개혁공개사가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중개업자는 아닙니다 파산선고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무등록이 아닙니다 이 3개가 등록효력소멸이죠 효력소멸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후발적 무등록 처음부터 자익증 따지도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태생적 무등록 이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무등록중개업자가 무등록중개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이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단지 무등록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입니다 이 무등록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 3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게 법인의 등록기준이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